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서울 송파구 거요동에서의 소름끼치는 실어괴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요동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잔인한 묘사가 표현되어 있으니 불편하신 분은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친한 여고 동창 사이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피해자를 보며 불행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면서 피해자인 친구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범인 계획은 6개월에 걸쳐 수정과 수정을 반복하며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박씨와 그녀의 아들, 딸까지 총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 6시경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 A씨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12월에 추운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리 없었던 부인이었기에 혹시나 친하게 지내던 여고 동창생 이씨와 함께 있는 게 아닐까 하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있지 않다는 그녀의 대답이 돌아왔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며 친구 이씨가 잠시 들러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이씨를 기다리던 중 복도 쪽에 난 창문이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방은 아이들의 옷가지와 수건 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막 전화를 받고 한다름에 달려온 이씨는 남편 A씨와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중 복도에 난 열린 창문 사이로 친구 팍씨의 핸드백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핸드백을 꺼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해 남편 A씨와 함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A씨와 E씨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박씨는 평소 집에서 즐겨 입던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발레줄에 목이 졸려있었고 안고 있던 생후 10개월의 막내는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방에서 보자기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오후 7시경 현장에 도착해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남은 가족인 남편 A씨를 의심했으나 그에게는 뚜렷한 동기가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부터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부인 박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방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살과 10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가 우울증을 앓거나 신변을 비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남편 A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고통 없이 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나이는 입에 숙건이 틀어막힌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졌고 목에는 보자기가 감긴 채 숨졌습니다. 막내 역시 비닐봉지에 의해 질식사였습니다. 자살로 보기엔 사건의 정황이 이상했고 타살로 보기에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피해자 박씨가 죽기 직전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종이는 범행에 사용된 페트병에서 떨어진 종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종이 조각이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 CCTV를 분석하던 중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 용의자는 남편 A씨와 함께 처음 현장을 발견한 동창생 E씨였습니다. 경찰은 E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그녀의 왼손에 난 자국이 의심스러웠습니다. E씨는 사건이 있던 날 박씨의 집에 방문했음을 인정했지만 조사 중 끝내 왼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E씨는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E씨는 자신이 범인임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오라며 경찰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던 중 그녀가 기록해둔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 일기에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E씨는 피해자의 아이들을 자신의 이모라 불렀고 사건 당일 박씨에게 깜짝쇼를 보여주겠다며 안방에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큰 나이는 작은 방에 숨기한 후 E씨는 아이의 입을 숙건으로 틀어막고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했습니다. 그 후 박씨에게는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한 뒤 박씨의 목을 발레줄로 졸라 죽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E씨의 자백과 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밀실살인사건이었지만 범행 후 그녀의 행동은 허술했습니다. 검찰은 E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씨는 현재 보격 중입니다. 남편 A씨는 언론의 자극적인 추측으로 인해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E씨의 불륜설이나 공모설이 떠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구역에서의 이상한 경험 대구 사람이라면 대구역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지하철역이 아닌 기차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항상 대구역을 통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노트가 거의 일상이 되다 보니 별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속삭임이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 말소리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매번 대구역을 지날 때마다 같은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서서 들어봤더니 앞으로 3발자국, 오른쪽으로 2발자국, 왼쪽으로 6발자국, 뒤로 5발자국 이런 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라는 듯 말을 하더랍니다. 목소리 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새가 긁히는 것 같은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특히 대구역 입구 부분에서만 들렸는데 매번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친구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은 자리가 거기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서라. 그 귀신이 자신의 죽은 자리를 가르쳐준 거더랍니다. 물론 잡기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잘못해서 그 소리에 홀리면 심하면 빙의까지 될 수 있다고 덧붙이더래요. 아마도 그 주변에서 죽은 망자일 거라고 하더군요. 기가 약하면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라고 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그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무시하고 도망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춤 귀신은 뾰족한 곳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나무나 건물 꼭대기에 있는 걸 가끔 보는데 보통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예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꼭대기에서 웃으면서 노을 노을 춤을 추는데 그 중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두 가지를 해줄게요. 하나는 비 오고 바람도 부는 날에 교회 십자가 위에서 춤을 추던 귀신 이야기예요. 수련에 가면 막 춤추는 사람 봤죠? 교회 첨탑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춤사위를 보고 있으면 웃음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가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보통 비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그 우산 꼭대기에 앉아있던 귀신 한 여자아이가 양반다리로 앉아서는 몸은 앞쪽으로 향한 채 머리를 360도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귀신이 꼭대기나 모서리를 좋아한다는 건 외할머니에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즉신, 성주신, 조왕신처럼 지붕에도 신이 있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집으로 들이는 이 지붕신은 말 그대로 지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궁궐에도 처마의 어처구니를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원한이 넘 크거나 조상이 큰 잘못을 할 경우에는 귀신이 지붕신을 내쫓고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에서 춤을 춘다는 거죠. 할머니도 그걸 몇 번 보셨는데 그러면 항상 그 집에는 제 얘기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을 보면 절대 못 본 척하고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 신촌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항아리의 비밀 내가 신촌의 오피스텔에 이사를 와 독립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집을 나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어했다. 평소 오컬트적인 것과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기저기서 장식용 아이템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벽에는 탈과 가면들이 장식되었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 그림도 하나 걸어두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기묘한 무늬의 항아리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항아리에 새겨진 무늬는 매우 독특했다.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문자 같기도 하며 그저 곡선의 이어짐으로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가면들이 걸린 벽 앞에 두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항아리를 가져다 놓은 다음 날 아침 벽에 걸어두었던 아프리카 원주민 전통 가면이 떨어져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가면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미 부서진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고 결국 부서진 가면은 쓰레기통에 담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내장식품 가면들은 하나 둘씩 벽에서 떨어져 부서졌고 결국 탈과 가면들은 모두 버려지게 되었다. 가면들이 모두 다 떨어졌을 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항아리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심하게 치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비 때문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문을 여는 순간 번개가 내려치며 불 꺼진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찰나에 볼 수 있었다.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벽에 쐬 수도 없이 많은 붉은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손바닥 자국들은 번개로 방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자 함께 사라져버렸다. 내가 방에 불을 켰을 때는 벽에 그 어떤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어 인터넷에 항아리 사진을 올려보기로 했다. 나는 항아리 사진을 자주 가던 커뮤니티에 공포 심령 게시판에 올리고 심령 전문가나 무속인이 있으면 좀 봐달라고 글을 남겼다. 사진을 게시하고 한 시간 동안 조회수는 올라갔지만 쓸데없이 항아리가 멋있네요라던가 조금 소름끼친다 정도의 댓글만 달렸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던 댓글이 달려있었다. 저거 어디서 났냐? 작성자야, 저거 좀 위험해 보인다. 항아리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저 항아리에서 손이 나와서 벽을 더듬는 것 같은데 댓글 보면 쪽지해라. 나는 그 댓글을 읽으며 등굴을 타고 소름이 흐르고 방 안에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다. 저 항아리 사진 작성자인데요. 그거 당장 버려라.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지금까지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냐? 벽에 손자국 보니까 점점 높이가 올라가던데 조만간 튀어나올 것 같다. 손자국이요? 너는 안 보이냐? 지금 피 묻은 것 같은 빨간 손자국이 저 항아리 있는 벽에 엄청 많다. 나는 인터넷상의 대화를 통해 내가 보았던 붉은 손자국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잠시 충격에 빠져 멍하니 있는 동안에도 쪽지가 계속 날아왔다. 그 항아리 당장 버려라. 아니, 깨뜨려라. 아니, 태워라. 아, 이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암튼 집에 두지 마라. 나는 그 댓글이 아니더라도 항아리를 집에 둘 용기가 없었고 사실 들고 나가서 버리기도 무서웠지만 집에 드는 것은 더욱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항아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막상 항아리를 들고 나왔으나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동네를 돌며 버릴 장소를 찾고 있었다. 빛발이 점점 심해졌고 나는 아무 곳에나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번쩍 소리도 없이 번개가 내려치며 순간 시야가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붉은 손이 내 몸을 더듬으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너무 놀란 나는 항아리를 떨어뜨렸다. 떨어지는 항아리의 주둥이에서 손을 뻗고 있는 창백한 꼬마 아이를 본 순간 천둥소리가 뒤늦게 들렸다. 땅에 떨어진 항아리는 산산히 부서졌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나는 집의 벽지를 모두 새것으로 바꾸고 오컬트나 골동품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그 이후로 나는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비가 오던 어제 번개가 치는 순간 집 문 앞에 셀 수 없이 찍혀있는 붉은 손자국을 보았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이 노화한 이유 얼마 전 추석이라 성묘를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귀신은 결국 귀신이라는 겁니다. 절을 하며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자손들을 잘 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묘를 가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물보다 진한 피로 이어진 관계를 알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타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귀찮다고 음식을 대충하거나 근래에 상갓집을 다녀와서 절을 하거나 깨끗한 음식을 만들지 않은 등의 행동들이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러 다니던 친구분이 계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고개를 넘나들며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소금을 팔곤 했대요. 하지만 가끔 시간이 너무 늦으면 산 어귀에 자리를 펴고 잠을 잘 때도 있었대요. 그날도 저녁이 되자 어쩔 수 없이 고개 중간쯤에 자리를 펴고 잠을 주무셨대요.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늙은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영감, 오늘 애들 집에 갈라오. 오늘은 그냥 여기 있구려. 오늘 재산 있게 내 잠시 들렀다 오렵니다. 그러시구려. 뭔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시는 뜻했고 설잠이 들고 있을 때라 별 생각 없이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이놈들이 음식에 뱀을 넣어뒀어. 내 도저히 열받아서 손주놈을 불길에 넣어버렸어. 고현놈들 그거 풀떼기 뜯어서 바르면 되는데 절대로 모를기야. 하도 소리를 지르길래 잠이 다 깨더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을 짚어보니 재산날 자식 집에 갔더니 음식에 뱀을 넣어놨고 그게 분해서 자신의 손주를 해했다는 것이죠. 급하게 마을로 뛰어가서 보니 재사를 지르고 있던 집에 난리가 났더랍니다. 3살짜리 아이가 소뚜껑에 팔뚝이 크게 화상을 입었더래요. 상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음식을 살펴봤더니 국에 머리카락이 있더랍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뱀이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귀신들은 모든 것을 크게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손주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무당 아줌마와 망태 할아버지의 경고 제가 살던 곳은 10년 전에만 해도 시골이었습니다. 13년 전쯤 새로 개발되는 동네의 주공아파트가 새로 생기게 돼요. 저희 가족은 신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겪었던 정말 크고 작은 기괴한 이야기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지어진 15층이라는 고층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들던 동네라 산에는 산소가 정말 많았다고 하더군요. 5층 아파트들이 주로 지어지던 시절의 15층 아파트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렇게 신나서 이사를 간 후 저희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다크서클이 저희 엄마의 얼굴 전체를 휘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거실 TV 앞에 이불을 길게 펴고 아빠, 엄마, 저 이렇게 매일 잠들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본인 방에서 혼자 잤고요. 저는 부모님이 다 잠들고 난 뒤 매일 멍하니 있다가 잠들었는데 멍하니 있는 그 순간이 심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괴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드시면 항상 TV 앞에 검은 형체의 남자 두 명이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저씨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TV 앞에 앉아 둘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엄마 옆에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주방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들을 밤마다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대낮에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시고 오빠는 농구하러 나갔을 때 저는 입이 심심해서 용돈이었던 500원을 들고 동네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오며 저희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을 보며 6층에 있던 저희 집을 손가락으로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를 찾았죠. 베란다에는 제가 아끼던 튜브가 걸려있어서 찾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저희 집 베란다에 어른 남자 한 명이 서서 저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빠하고 불렀지만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계속 손짓만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아빠를 불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엄마, 아빠가 모임에 가고 오빠와 둘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집엔 그 당시 제 몸보다 더 컸던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TV 뒤에서 한 아저씨가 TV를 안아보라고 하더군요. 전 어린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커다란 TV를 감싸안고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보며 씩 웃었더니 아저씨도 씩 웃으며 TV를 밀어버렸습니다. TV에 깔린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큰 소리에 뛰어나왔지만 오빠 역시 어렵기에 큰 브라운관 TV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또 어느 날 미술학원이 끝나고 아무도 없던 집에 혼자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신나게 만화를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져있던 주방을 쳐다보니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며 흥분한 아빠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이빨이 우르르 빠지며 입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빠라고 확신했고 울면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방 의자에 남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밤에 퇴근한 엄마가 저를 깨웠고 아빠한테 혼났다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아빠는 퇴근도 아직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자 결국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살던 어느 날 늦은 주말 저녁에 아빠는 낚시를 하러 가셨고 오빠는 오빠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엄마는 아빠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서 욕실에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는데 한참 반신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 문을 쿵쿵하고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오빠나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온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저희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바로 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리니 이제 많이 컸구나 하고 생각하며 뿌듯해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저와 오빠는 대답이 없었고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반신욕을 즐기는데 남자 두 명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욕하네 들리겠다 조용히 해 들은 것 같은데 남자 두 명이 둘이서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얼른 옷을 입고 나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밤에 불을 끄면 까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목류병에 가위 눌림까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 오빠를 안쓰럽게 여긴 엄마는 어느 날 오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 배에 손을 올려놓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올려놓은 손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무언가 굉장히 뜨겁고 거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어른임에도 너무 두려워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손 밑에 있던 건 오빠 배가 아니라 거친 등이었고 까맣고 빨갛게 충혈된 눈을 가진 큰 개가 시뻘건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놀랄 새도 없이 또 다른 눈길이 느껴져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창문 밖에 한 남자가 서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서로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손도 움직일 수 있었고 얼굴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눈도 깜빡이고 숨소리도 거칠게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가위에 눌린 건 난이었다는 것이 엄마의 주장입니다. 눈을 떼면 그 남자가 창문을 넘어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 나타날 것 같아 불안감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까만 귀에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길래 다시 고개를 돌렸더니 다행히 오빠가 보였고 악몽을 꾸고 있는지 오빠는 울면서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다시 쳐다보니 예상대로 그 남자는 사라졌고 갑자기 엄마에게 피로가 몰려와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빠의 목류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의 목류병에 대해서는 아빠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빠는 어느 날 바지를 벗더니 현관문을 열고 자꾸 나가려고 했습니다. 옛날 아파트엔 고리로 잠그는 방식의 잠금장치가 있었고 그 아래에 돌리는 장치와 손잡이가 있었죠. 오빠는 그 세 가지 잠금장치를 미친 듯이 때리고 돌리며 옆집 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로 시끄럽게 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오빠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목류병인지 미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한 성격의 아빠조차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빠는 잠들었고 또 깨서 방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살았던 3년 동안 미친 듯이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빠가 잠에서 깨어 방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엄마와 아빠는 자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빠를 깨우거나 말리려고 하면 집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빠가 온 집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인기척의 엄마가 잠에서 깨어 살짝 눈을 뜨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왕방울만 했던 오빠와 엄마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들이었던 어린 오빠가 위협적이고 무섭다는 걸 처음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와 목을 졸을 것처럼 오빠는 커다란 눈으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10초 정도 눈을 맞추며 공포에 질려있던 그 순간이 엄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오빠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엄마는 불을 켜고 오빠를 달래서 재우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고 저희 집은 복도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옆집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오빠가 살고 그 오빠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와 살고 있었죠. 저희가 이사간지 2년 정도 지나 그 오빠는 결국 집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오빠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죠. 사실 그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층 우리집과 같은 맨 끝집에는 무당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징과 꽹거리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동네에서 마주치면 항상 저에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갈라 조심해라 아가 이렇게 말하거나 침을 뱉고 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제 눈엔 두 명의 아저씨가 선명히 기억납니다. 마치 그림자 같았지만 그들이 아저씨라는 것 그리고 성격이 좋지 않고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대충의 얼굴 생김새도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 근처에도 얼씬 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 새로 생겼던 백화점은 지금 폐허가 되어 뼈대만 남았고 그 옆에 새로 짓던 백화점도 완공 후 무슨 이유인지 오픈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동네에선 악취가 나고 그 아파트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저와 친했던 아파트에 살던 친구는 지금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아파트 옆에 또 다른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저와 같은 나이었던 약간 장애가 있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면 번쩍 들어올려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습니다. 항상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도 저를 들어올리곤 했죠. 저 만나면 자꾸 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희가 이사 간지 2년 쯤 뒤 저는 바로 옆 초등학교 에 입학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입학하고 일주일 뒤에 엄마와 함께 하얀차에 타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책상에 놓여있던 국화 꽃이 썼지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그 동네는 아직도 흉흉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삼촌의 집에서 들려온 소리 할머니가 살던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마을이었어 밖으로 낚아는 길은 경사가 급한 골짜기 하나뿐이었는데 어른들이 혼자서는 그 골짜기를 건너지 말라고 특히 해가 지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셨대. 어느 날 할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골짜기 집에 갈 시간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더 놀고 싶었고 어른들은 일 때문에 서울에 가셨으니 혼날 일도 없겠다 싶어서 친구들만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물에서 더 놀았대. 해가 거의 질 때쯤 되어서야 할머니는 부랴부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어른들이 하신 골짜기 이야기가 생각났어. 그래도 집에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골짜기를 건너기 시작했지. 가다보니 할머니보다 훨씬 앞서 어떤 아저씨가 먼저 골짜기를 넘어가고 계시더래. 혼자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앞에 있는 아저씨랑 같이 가면 혼자가 아닌 셈이잖아. 당시 할머니는 귀신이나 전설 같은 것보다는 어른들 말씀을 어겨서 혼날까 봐도 무서우셨대. 그래서 혼자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아저씨를 따라잡으려 멀어지지도 않더래. 같이 가자고 불러봐도 아저씨는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속도로 걸어가셨대. 집에 가야하니 계속 따라가다가 문득 이상한 걸 느끼셨지. 사람이 산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는 허리가 굽어지기 마련인데 그 아저씨는 경사가 아무리 급해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걸어가고 있었거든. 이상하다 싶던 찰나 아저씨의 허리가 더더욱 뻣뻣해지더니 갑자기 뒤로 젖혀져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뛰어오더래. 너무 놀란 할머니는 놀라서 골짜기를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 골짜기 거에 꼭대기 쪽에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삼촌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집까지 가서 하룻밤을 자고 해가 뜨면 집에 가려고 용기를 냈어. 그래서 다시 골짜기를 올라갔지. 삼촌 집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해서 삼촌 하고 크게 불렀더니 집에서 삼촌 나오시면서 지금 거기서 뭐하노 얼른 와라 이러시더래 할머니는 삼촌 이라고 생각하며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거기 아니야 이리 와 하고 소리 치는 거야 혼란 스러웠지만 삼촌 이 집에서 나왔으니 삼촌 이 맞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삼촌 집으로 뛰어가셨어 삼촌 이 왜 혼자서 올라왔노 어른들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 모른나 일단 들어가자 하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지 그런데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해가 완전히 졌는데도 집안에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더래 그리고 오늘은 가족들이 서울에 가셨으니 삼촌 이 있을 리 없다는 걸 깨달았어 순간 머리가 하얘진 할머니는 귀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 그때 누군가가 할머니 귀에다 대고 똑똑하네 하고 속삭였대 그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다음날 아침 골짜기 입구에서 깨어나셨대 할머니는 아직도 그 마을에 계셔 그리고 내가 놀러 갈 때마다 밤에는 절대 그 골짜기를 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셔 여덟 번째 이야기 검은 우산과 하얀 원피스 저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겨울엔 추워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여름엔 샌들의 반바지나 트리닝을 입고 두 시간 정도 걸으며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 비가 내려서 좀처럼 걸을 일이 없어서 우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우산을 쓰더라도 음악 들으면서 걷자 싶어서 무작정 나왔습니다 게다가 밤이라 차도 거의 없고 조용한 상상을 하니 오히려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그렇게 우산을 쓰고 보슬보슬 비가 내리던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간은 좀 늦은 밤이었던 10시에서 11시 사이였구요 골목 골목 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음악을 들으며 걸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특히 제가 사는 곳은 대로변에는 차가 많지만 골목이 굉장히 복잡해서 골목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강서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 하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골목들과 작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이죠 그런 골목들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빌라와 가게 공원을 발견하고 합니다 여기서 4년을 넘게 살아도 가끔 길이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계속 걷다보니 산 둘레길 입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명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좀 더 들어가보고 싶었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 포기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아무렇게나 발이 가는 곳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보니 비가 점점 잦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바샤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처음에는 음악에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약간 소름이 돋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는데 길이 헷갈려 큰 길로 나와 길 끝에 있던 저희 같은 게 말이죠 갑자기 비가 심하게 내리는 구나 싶어서 얼른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좀 더 빠르게 움직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구요 주변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전보다 늦은 밤에는 검은 배경을 응시하고 있으면 빗방울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분명 비는 오히려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딱 걷기 좋을 만큼만 내리고 있었거든요 멀리 걸어가는 사람을 둘러봐도 오히려 우산을 접고 가는 사람은 있었구요 그래서 처음엔 건물 배수 페이프가 제 우산으로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걸었어요 그때 창문에 저희 형이 보였습니다 형의 방 창문에선 큰 길이 보이니까요 형이 옷 정리를 하고 있길래 잠시 형을 봤더니 형도 우연인지 몰라도 창밖을 보더라구요 그러다 본 형의 눈빛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뭔가 싶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형은 방에서 청소하고 있으니 도착했다고 말만 하고 얼른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퇴근하고 형과 이야기하다가 형이 말도 안되는 광경을 봤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헛것을 본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방 청소하다가 비가 그친 것 같아서 창밖을 봤는데 어떤 검은색 우산 쓴 사람이 있었거든 진짜 말하기도 무섭다 뭐야 말해봐 형 저는 뭔가 모르게 형의 대답도 듣기 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구요 그리고 형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우산 위에 웬 하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 선체로 우산을 박박 긁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마치 우산을 뚫을 것처럼 다 돋는다 보액을 하나 지어먹어야 하나 별 이상한 걸 다 보네 네 맞습니다 전 그날 검정색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들은 건 빗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